ㄷㄷ ㄷㄷ 오 왔다 왔다, 왔다, 왔다 너 하마리 안 하고 와봐 하마리 안 하고 와서 좋다 너무 좋다 96% 오늘 네번째 아 진짜 그 뚫리네요 기어프렛이 그거 딱 울릴때 이거 처음 오늘 첫 아달이 될 때 맞았던 연출이었는데 알고보니까 이게 엄청 센 연출이었네요 담아 좀 아낄까? 또 아껴야되나? 멋있다 오 보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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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포 레이포 오호 그린이야 오랜만에 본다 이거는 시 진짜 앗 이거는 진짜 저거 에스티 들어간다 이 시 웃기 웃기 스토리 리치 너무 멋있네 이거 너무 멋있어 이따가 그 배워가지고 숏으로 잘라가지고 올려야겠네요 와 더 깊 parting 부담스러 문 앞 지금 문 통 문 자 네번째 오늘 하채하다리 네번째 세번은 전부 다 단타 였습니다 진짜 네번 확률적으로 50% 25% 진짜 요번에는 거의 진짜 암만 그런 독립 그거라고 해도